서기 1999년 어둠을 뚫고 영웅이 나타난다! 기껏 달려라! 빛을 발하라! 트랙의 심돌풍! 매직 스페이스! 놀이 트랙! 물결처럼 자유롭게 좌우로 움직이고 빙글빙글 돌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복사력 커브까지 거침없이 내 맘대로! 상상 속 세상이 현실로!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구부리고 움직이고 커브까지! 깜깜한 어둠 속에서도 빛처럼 환하게! 구부리고 움직이고 번쩍번쩍! 야광을 넘어 자체의 발광! 살아있는 빛! 숨막히는 레이싱! 간단합니다! 찰칵 눌러만 치면 놀이 트랙 완성! 어른들이 도와주지 않아도 아이 혼자서 척척! 강력한 파워로 오르막길도 빠르게! 내리막길도 거침없이! 아슬아슬 숨막히는 레이싱! 자동차까지 후려한 불빛! 어둠 속에서 더욱 빛나는 매직 스페이스! 트랙의 심돌풍!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생생한 놀이 트랙! 놀러지 마십시오! 빨강 파랑! 노랑 초록색의 양방 트랙! 216개! 자동차! 빨강 1대! 파랑 1대! 뉴턴 스테이션 1개! 사거리 도로 1세트! 연결 효과 1세트! 장애물 3종까지! 모두 띄는 금액이! 5만 9천 8백원! 지금 전화 주세요! Are you ready to race? 구부리고 움직이고 Come! Come! 구부리고 움직이고 뉴턴 뉴턴! 만껏 구부리고 더욱 신나게 움직여봐 구부리고 움직이고 영원! 영원! 이젠 만껏 움직여봐 지금 전화 주세요!